남복은 남복은 아유 까꿍이 많이 컸네요 왜그래? 여전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웃기 대박 뭐냐고? 왜그냐고 아 요 녀석이 며칠 사이에 아주 많이 컸네 까꿍 어디서 자야지 까꿍 웃겨봐요 웃게 수연아 에잇 야 할아버지 에잇 어디서 일로 보고해 있어야지 수연아 까꿍하면 좋아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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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보자가서 빼꼬자 에잇 이수연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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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파리지 같은게 왔다갔다하나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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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 할아버지 에잇 에잇 애가 하도 귀해 노니 뭐 아이고 전부 환장을 해가지고 아 또 꼬마 꼬마 아하 싸 먹는다야 많이 먹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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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 언니 선 현정이 이쁜 현정이 이쁜 현정이 시현이 생일 생일이 7월 18일 잠시만요 이게 누구라고 그랬지 7월 8월 10월 11일 나 망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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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하고 얘들하고 얘하고 현장 이빨 빠진거 다 나오는데 유튜브에 사촌 아버지 저거 애 할아버지도 보고싶단다 맨날 데리고 집에 안오나 주무야 술 한 병 더 드실꺼야 한 병은 넘어가네 가게 꽉 쪄 살기위해 어휴 진다 옳지 꽉 쪄 끈을 놓으면 안되는거야 이삼아 주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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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제로 쪄고 갖고 와갖고 니가 쪄고 흔들리지 않게 쪄야돼 흔들면 안돼 고무가 고무가 가장 큰 흔들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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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에 너무 흔들리면 안되는거야 잘찍는다 우리 엄마가 얼굴 꼭 해 너 엄마 얼굴 나가면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라 그래 응 화면에 나왔던 여자 주소좀 알려달라고 이러면 가끔 토요일날 가자는 몇몇에 그때 넘어가도 되지 조용아 토요일날 저 진이 아빠가 어렸을 때하고 똑같애 쇠꽂았어요 근데 여보 야는 갔다와서 넘어가도 되지 어 아이고 아래 몽땅하자 저 지갑이 닮아 그래 발톱이 저 저 너도 그래 너도 발톱이 몽땅몽땅한게 나도 그래 손톱아 손톱도 그래 나도 나도 야는 손은 기축기축해 어 손은 괜찮은데 야 아빠하고 똑같애 이거 아빠하고 똑같애 이거 아빠하고 똑같애 어? 네 봤어요 어 저 아빠하고 똑같애 어 봤어요 아니 그냥 다행이다 손톱이 길다고 나는 안그렇거든 나는 아니 둘이 아니라 아빠 아니 발가락 길이가 안 길어 아니 발톱도 그래 몽땅해 아 됐어 손톱만 예쁘면 돼 발톱이 하나가 컸을땐 엄청 발하고 손하고 발하고 엄청 길었어요 엄청 깨지깨지깨어 손톱은 예쁘다 손톱은 예쁘다 손톱은 예쁘는데 손은 노래 괜찮은데 발톱은 누가 쳐놔 아니 저거 고모도 그래 너도 그렇지 발이 난 손톱이 그래 똑같애 손톱이 아 괜찮아 손톱만 예쁘면 돼 누가 발을 쳐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수연아 안 먹어 왔어 난 아빠가 씻고 다니는데 명하여 이랬더니 명하여 웃는 거 말해 나도 아빠 찍을래 이제 술 짜증나나 이제 짜증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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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면 안 돼 처음말에 아빠가 자자에 귀찮아시켰는데 수연아 이게 화면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수연아 수연아 올라가 시작합니다 어이 뭐지 토요일날 할아버지네 갔다 와 토요일날 병원 갔다 오면서 가면 되지 에잇 에잇 매우 하여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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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вар 으 으 으 으 으 잫 으 이거 나중에 저 야들보면 아마 몇년만 있다보면 놀랄꺼야 내가 요럴때가 있었나 이러면서 수현아 맞지? 혜나야 눈 좀 닫고 와 혜나야 눈 닫아 수현이 추워 저 현정아 너 엄마 수현이 말할 때 빽빽 우는 사진이 있어 할머니한테 애기 때 야 못 먹고 이렇게 많이 컸다 아이고 눈도 초롱초롱 딴딴해져가지고 이제는 안와도 좀 안정감이 있어 뭐야 이거 쉬우쉬워 장갑도 삐켰어 야가 내년에 태어났으면 250만원 챙긴거에요 저러갔다 다시 나와라 어차피 또 동생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너무 왜요 근데 내 생각엔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때 빨리 넣는게 나아요 아니야 둘은 있어야 돼 아들따 상관없어 봐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너무 배려 주변에 군사가 많을때 빨리 넣는게 낫다니까 현정이 너 할아버지가 사준거 돼지과 다 먹고 간거야? 응 다 먹고 갔어 아이스크림이요? 응 야 수연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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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갔다 오면서 아기들이 하루하루가 달랜이 크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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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그 엄마하고 생일을 좀 드려라. 아, 케이블? 응. 안녕이야. 엄청 먹네, 현장에도. 안 먹으러. 나 접시 한 개 마세요. 아니, 너무 꼰만 말고 장모님한테. 현장이가, 현장이가 화면빨이 잘 봤네. 가만 있어봐. 현장아.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응? 어이? 잘해. 괜찮았어? 응? 됐다, 25. 더 있어. 아깝나? 어차피 요즘은 케이크가 다 버리면서 뭘 다 먹지? 아니야, 저녁들 오늘은 좀 많이 먹을까? 아니, 케이크 처음 먹어봐. 저녁에 다 먹어. 아깝나 저녁에 다 먹어. 이따가 돌아. 어. 아, 너 한번 더. 아, 팔 거야 이거? 아니, 효과, 효과. 내한테는 좋은 거야. 이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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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드셔. 이모야 울어. 이모야 너무 지절리구. 에이? 주대에 그냥 하얗게 묻혀가지고 먹고 다하겠다고 아이고 이제 한달 조금 있으면 뒤집어 없거든 망나니 뒤집어 보면 뭐 재미있지 뭐 아 근데 현정이도 크니까 얼굴이 확 변하네 얘도 크면 이쁘겠는데 아주 아 현정이 자꾸 못생겨요 왜요 이쁜 얼굴이야 옛날에 엄청 이쁘는데 아 지금도 아빠 보겠네 이뻐 아빠 보겠네 이뻐 좀 봐 이뻐져야 돼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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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자겠다고 참 난리세 난리 아이고 많이 더 삶 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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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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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패대시패대 누나 너 아빠한테 먹자구나 그런거 아니야? 아빠 딸랑 못먹어 누나 그런거 아니야? 아빠한테 먹어 막둑을 몇십몇 잡으면 돼 애들이 이리 많으면 얼마나 좋나 오글불러 형님도 하나 더 나와보시오 하나 둘 셋 애들이 셋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둘은 돼야 돼 어차피 힘든 인생 하나밖에 안온다고 변해지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혼자있으면 진짜 외로울거 같아 아들이랑 딸이랑 둘 몇시 안마? 나중에 후에 안마 한잔해 아이고 놀려죽겠어 고무 탓으로 소리다 그래 머리하고 다 없어졌네 나와 너 아빠 딸란거 아니잖아 아니야 아빠 딸란거야? 아빠 딸란거야? 현나야 수연이 안아 봐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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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아까 안았어 이리 줘봐 응? 아기 이런쪽이 찾고 있을거야 현나야 잠깐 놔 봐 현나 놔 봐 놔 봐 놔 봐 자 딸랑아 머리 머리 머리가 흐른다 아이고 머리 머리가 흐른다 딸랑아 어후 잠깐 머리가 꼬끗한데 서 봐 서 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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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발 칠라 그래 뒤집지도 않고 으흐흐흐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목을 이기네 몸을 먹으면 래을래 내가 이렇게 한 번 쏴게 해줬어 한 번 해봤는데 어유ы 휙쓰는 것 봐 봐 이거 아니 파멸하고 흔들리면 안 되었네 흔들면 안 된대 흔들면 안 된대 흔들면 안 된대 뭐 흔들면 안 된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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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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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흔들지지 몰라 아니 점프 하는건데 점프 흔들면 안돼 현나야 이러면 더 힘들어져 이제는 만져도 땡땡한게 좋네 잠깐만 잠깐만 아기 얼굴도 찍어보게 아니 막 집어넣고 이거 가까이 좀 찍고 니가 찍으면 너무 힘들지 아니 하랑 좀 보는거야 얘 이놈아 카메라 봐야 했는데 카메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카메라 카메라 근데 여보 그거 해보면 카메라 오 봤다 오 봤다 오 봤다 언니 수연이 발라봐 내가 짜야 그 쭈글치니까 수연이가 그 쭈글 보더라 오 봤다 오 봤다 뭐하지 수연이가 이런다고 뭐하지 카메라 찍고 있는데 뭐하지 뭐하지 나도 뭐하지 이게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말도 빨리 배울거야 아 그렇죠 한 4월달 그지 그거 아니면 뭐 1월달이나 2월달 나와도 뭐 뭐